아 이게 에베젠데 서브 오드는 아무때나 보내도 된다는거죠 지금 민원에 따라서니까 격추수, 격추수 어디갔어? 비비안 어디갔지? 내 눈이 이상한가? 돌아가면서 생기나 설마? 안보이네요 아 그런식으로 또 못보네요 쉽게 올릴 수 없는 애들 위주로 해야겠군요 아 앙쥬 얘는 심각한데? 격추수 아 이게 티에라 보냅니다 얘 너무 없다 지금으로서는 크게 뭐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뭐 돌아가면서 하나 보군요 자 일괄 실행 이벤트 이벤트! 마이트가인은 또 나가나봐 얘는 또 나갔어 마이트가인 말고는 없고 소초동망라인이 뭐 보세요 앙쥬 앙쥬은 올려놔야겠지 그래도 추인공급은 올려놔야 돼 어서오세요 점점 올리기가 힘들어지는데? 그리도 올려놔야 돼 그리도 올려놔요 그리도 올려놔요 괄이탈 가봅시다 가봅시다 터키오시티 터키오시티 아까 보니까 이번에도 마이트가인 시나리오 같던데 아 그런가요? 진짜 힘들었어요 유튜브도 완전 폭망하고 지금 새끼 철도망의 중핵이라는데 여기가? 왜 하필 무슨 섬나라가 철도의 중심이 되지? 순수하나? 니들이 얘기해봤어? 음? 보자 아 워프 게이트 같은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두 개점이죠 두 개점이죠 네 새끼 이제 머리 쓰나봐 어? 어떤 방법? 저거 당당히 우주로 갑니다 아 아 저거 그렇게 셌어? 음 네 그니까 보통 이제 3자 들어가는 애들은 다 셔서 게다가 이제 저 사이즈 보정 때문에 데미지 팍팍 들어가져 음? 근데 이번에 아 트윈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출격수가 좀 부담되긴 하네요 미스터 엑스 미스터 엑스 미스터 엑스 미스터 엑스 미스터 엑스 거의 실네치 아니잖아 저 정도면 얼굴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하 미스터 엑스 미스터 엑스 근데 얼굴을 봐도 누구지 모르겠어 다시 꼭 무대를 묶어두는 걸까? 음 조가 왔어요 연합군이군요 애들도 미스터 엑스 저 정도면 실제 애니에서 좀 멋있게 나오지 않아요? 네 좀 비중 있게 멋있게 나올 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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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전에 한번 봤죠 음 음 음 음 또 얘야 또 얘 음 음 음 음 음 음 좋은 사람 드립 쳤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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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저 여자가 히로인 같은데 뭐가 위험한 골드라는거지 그러니까요 딱 봐도 딱 히로인 같은데 이제 비룡 마이트카인 안 꺼냈는데 이것들아? 내가 왜 마이트카인 꺼냈을거라고 생각하지? 여덟개 남았어요 이번엔 그래도 조금 있네 또 유치해내죠 4턴 이내에 비룡을 잡아야 된다고? 야 4턴까지 저기 가내고 뒤면 되겠다 가자 제타야 제타를 왜 날지는 못하지? 일단 변신해서 한 칸이나 더 가죠 잔챙이들은 잔챙이들 잡는 애들 보내고 대전차되고 하나 던져주고 그냥은 못나네요 변신을 시켰어요 여기는 이 정도만 버려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버려져 그러니까요 등짝에 저게 뭔가 블루프터팩같이 생겼으면서 왜 못 날아다니는거야? 원래 제타를 참 좋아해서 제타를 키울 생각이긴 한데 이러면 카미오는 언제 오는거야? 단체로 빨리 달려갑시다 자기는 아직은 모두 없었던 것 같아요 젠다를 무서웠어요 엉덩이 도망치는 건가 아, 잔챙이 우러이 강조 아, 오후을 이해하긴 그가 독심성이 고제 손으로 잔챙이들 그렇군요 그런가요? 키라가 기본적으로 능력차 좋으니까 무조건 풀던 간담을 약했던 적은 없어서 기력도 많이 모아놔야지 자자다시 변신! 잠시만, 피 깎인 애가 없어, 한 명도? 귀한하네 뭔가 데미지가 눈물 나긴 하지만 일단 기럭부터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봉봉마루 헤드도 변형은 안되네요 변형이 될 것 같더만 의외로 변형은 안되네 두카봐도 철기가 더 느리게 생겼구만 역시 에코는 강해요 이 로봇이 조명상은 더 많았으면 참 좋았을 때 좋아 오, 데미 좋아 오, 베리야 얘들도 괜찮죠 워낙 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정신기를 남발할 수 있어 근데 얘들 언제 나오는 애들이야 생각보다 대비가 낫네요 사이즈때문에 그런가? 대비가 잡아주겠지? 그래도 킬 안 돼 여기가 적극적으로 도착해 여기가 적극적으로 도착해 에이! 헐 못 잡는다 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애들 다 보내가지고 내 턴에 뭐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늘어나야지 얘 좀 던져두면 될 것 같은데 아! 7% 나와! 7%! 이 얼마나 행복한 숫자입니까? 춤춘 마루하고 무슨 관계일까? 마루가 무슨 뜻일까? 우리는 항상 아이스크림 뒤에 많이 붙어있던데 쟤 2톤인가? 아니 많다지도 못했는데 두려워 핏툴이 너무 많아 세진 않은데 상대 오것들이 핏툴이 너무 많네요 일단 찾아보니까 애니플러스에서 서비스 했었더라구요 애니플러스 그래서 크로스왕조를 서비스 했었더라구요 결제해서 보면 될 것 같던데 또 막상 볼러니까 또 안 끌려 어? 쟤 절로 가는데? 이거 잡는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어휴 그거 안 죽었어? 괜찮아 원호 공격이기 때문에 이걸로 잡아줄거에요 제가 발칸이라서 오우 불안하긴 했어요 설마 못 잡는건 아니지? 나 이 생각을 하려 했는데 어디서 들고 왔어? 야 얘는 진짜 옛날 애니도 음악 나 듣기 바로 나는데 새로운 기술이 생겼네? 고기동 공격이라는게 생겼는데? 무슨 기술이지 이거 어디 봅시다 원래 있었나? 뭐지? 저거 끈인가? 뭔가 주인공 같애 뭔가 주인공 같애 뭔가 주인공 같애 뭔가 주인공 같애요 이런걸 잡아야되나? 이런걸 잡아야되나? 아 피톤이 높아 우애로 저 장갑 저 장갑 왜 저리 쎄? 저 장갑 왜 저리 쎄? 저 장갑 슈웨드 옳지는 핫본이 나왔던 적은 있는데요 지금 나올거면 벌써 나왔을거 같아서 그때 다크프리즌 나오고 나서도 핫본 안나오는거 보면 생각이 없는거 보던데요 그제도 막 외전같은거 나오고 난 다음에 핫본이 나왔던 적은 없는거 같아요 핫본같으면 나와도 탈릴거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하고싶게나는가보네 이미 나왔던 게임이니까 핫본같으면 나와도 탈릴거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하고싶게나는가보네 어 사쿰 그게 아니라서 지금ляется 요즘은 뭘 듀엘러즈를 사면 아카이브였나? 그게 추가돼가지고 거기에 설명을 다 해줘요 스토리를 그것도 한결화가 됐거든요 원래 안됐다가 패치하면서 스토리는 그걸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3만6천이라 필수하고 상대만 가르는거 같아 어허? 저게 합쳐 더지는구나 내가 그리움이 남아있어 나는 그리움이 남아있어 무슨 의미야? 그런것이 그리움이 나와 그리움이 남아있는 게임으로 그쪽이야! 그쪽! 지금도 가인보다 강하지 않아요? 피통보면 강한데? 하... 만zej .. 비룡이 안돼? 얼마나 멀리 있는거야 이거 야 50%? 맞추지도 못하네 이거 안쓰면 그런가요? 어? 어허허허! 합체공격! 저거 쌓여이네 쌓여이네 방어복인가? 머리도 안그래도 베지터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이모스가 이러면 안나와서 아쉽네 다이모스가 카운트 귀신인데 그러면 데미지 별 안나오거든 그리아 토저도 5000이야? 공격을 하고 가자 다나는 설정상 나올 수가 없긴 하죠 물 있는 데서만 나오니까 그런 스테지가 몇 개나 되겠어 합체공격은 하지 못한다고 봤고 얘도 그럼 직감 걸어야 될 거고 도둑 패긴 하는데 너무 아까운데? 야 그래도 60% 너무 쉽게 맞아요 피는 깎았고 야야야 잠깐만 한 30% 아니었니? 저걸 뚫었다고 15대를 뚫어야겠지? 어? 얘들 다 BB 한번 노리고 있어 벽축성 올리겠는데 아직까진 S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팀에 지금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5대가 아닌가? 일단 비롱부터 정리를 할까요 아 56% 애매하다 저야 뭐 맞겠지만, 오케이 맞췄어 그래도 3천밖에 안 달아? 사실상 이제 끝이죠 이걸로 끝을 내야 돼 워너 설정 비유샵을 말고 못쓰니? 아~~ 기력 났네 보니까 아직 마지막 기술은 안 나온 것 같고 데모 트레일러에서 봤기 때문에, 마지막 기술은 아이고 단단하다 따로 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 부스트 레시 다닙니다 다닙니다, 다닙니다 다이좋 아, 필종은 없지만 일단 감흥이라도 걸고 데미지 5% 추가 다닙니다 저게 뭔지는 몰랐는데 적을 감싸고 있으면 공격시에 PLC-5가 양쪽에서 감싸고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5% 증가한다는 표시래요 pine 이걸로 숙지가 않을거고 이러면 이제 10 되잖아요 이렇게 다 감싸고 있으니까 4군데서 벨미지가 10% 추가되는거죠 이러면 10 되잖아요 이렇게 다 감싸고 있으니까 자 노력 걸고 이 정도는 잡아줘야지! 그것도 직접! 그래야 그림이 되잖아 설마 2.800 못 깎을까? 믿는다 마이트가인 기본만 하자 기본만 올랐어 점프했어 오케이 5400 결국 같은 성우라고요? 네 대단하다 초전조 모터 초전조 모터 게다가 이번에는 에스아포인트를 얻을 때마다 돈을 주니까 에스아포인트 얻을만 하죠 아 그랬었어요? 여기서 더 위에가 있다는 얘기겠군요 여기서 더 위에가 있다는 얘기겠군요 어떻냐 저거 내가 이겼다 아 대상은 바뀌진 않네요 에스아포인트를 얻어도 대상은 바뀌진 않네요 에스아포인트를 얻어도 그렇군요 빈틈 발견 헐 이런비 누가 쏘는거야? 으응? 같이 보내버리려고? 네 아이타님 어서오세요 어 또 누가 왔어 아 아까 얘가 그거군요 머리가 이상해 유튜브 지금 안돼요 유튜브 서버가 지금 안돼서 뿔이야 그럼 저 혼이 헐 아니 얘는 얘는 얘 플레이블이 되는 거예요 특수능력이 궁금하다 특수능력이 궁금하다 오 그라함까지 왔네 얘는 진짜 에이스잖아 콜라샤워하고 다르잖아 오오 쟤들이 들어오는 건가 그래요 알렐루야 같은 경우 좋은 이유가 파일럿이 두 명이니까 정신기를 더 쓸 수 있잖아요 정신기 유모가 크니까 극은 뭐야 얘는 뭔데 극 이런 게 있어 와 정신 내성도 있대 멘탈이 강하군요 가자 콜라샤워 야 생각보다 능력치 높은데 와 콜라샤워하고 능력치가 높아요 야 저렴 야 벌써부터 저렴이 레벨 9라고 야 오자마자 저렴이 9야 에이스 맞네 일단 공격은 안 나왔어요 자 이번엔 멀탈성 아 이정도 잡아주지 아 바로 재공격 들어가죠 세계의 혼란가 이런 판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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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리 나왔어요 보여주고 싶어도 애가 너무 멀리 떨어져있어 와 데미지 쩐다 얘 좁다 진짜 세트나는 아 제가 좀 많이 키워놓게 됐죠 스킬들이 다 미쳐가지고 지금 오오 람다 드라이버 조금만 더 때려봅시다 아 그래요 어 이제 계속 같이 다니나 보군요 그냥 잠시 들어온게 아닌가 보네 내가 개그 캐릭터가 되길래 하나 아 아 아 왜 이렇게 키우고 싶지 쟤 가라타기 되나 가라탈 수 있는가 봐야되겠다 그대 부품 그냥 피를 깍아야지 야 이거 한 방에 죽일수도 있겠는데? 재공격이 있어서 야 이제 대체다가 미쳐봐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잡는다 기체 탓을 하기 시작하자 네 투다 좀 하고 랩업 좀 하고 스팟 좀 찍어놨어 세천안을 주력으로 키울 생각이었기 때문에 타격으로 키울 수 있어요 자신은 가지가 폴더 다 회복자 야 이제 15개 안했냐? 어? 얻었나 본데? 에서폴트 이미 얻었나 본데? 없음이라고 뜨면 뭐야 뭐야 아니 근데 지금 에서폴트가 17이면 아 비롯 격추전에 해야 되는가 본데? 적어도 noch 깜짝이야 오오! 수리 한 번 해주고 얘들은 언제 합치기 쓸 수 있는 거야 이건 내 싸움을 써! 이 기타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처음부터 쓴다고요? 그렇게 하는데 기력 때문에 지금 기력 때문에 못써서 그건 아는데 얘들은 뭐 조건 없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바로 쓰는 애들이라 네 지금 기력 때문에 136% 얘도 129% 배경자가 있을지가 있나 이제 프리덤하고 다 나왔죠 109% 얘들이 130이 돼야 시드가 터질 텐데 음 그래요 얘들도 합체기가 있구나 자 터집니다 아 시드가 드디어 바뀌었어 시드 임팩트가 드디어 바뀌었어 시드 임팩트가 드디어 바뀌었어 이렇게 이동이네 아 애매한 하다 근데 얘네를 창고로 갑니다 아, 조정을 할 수 있네! 아 애매한 하다 가자, 가자 콜라 샤워 예전에 썼던 기술은 그대로긴 한데 야! 그걸 못 맞추면 어떡하잖아 쁘가가! 왔어요! 카운터 어메 어메 죽겠다 절역 절역이 있어 아직 다른 걸 보여줘 아우 저 가변형이에요? 제메치 조금 아쉬운데 야 100%를 야 아까는 100% 아니었어? 90% 아니었냐 그러면 아우 저거 초반에 피하길래 100%도 피하라 싶었네 아우 저거 초반에 피하길래 100%도 피하라 싶었네 그레이트 부스터 아니야 저거? 아우 저거 펀트펀치 아 저건 아이즈가 없어? 본 나오겠죠? 적들은 얼마 안 남았고 기술이 안 풀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분위기 보니까 저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수소피 같은 개념인가요? 이거 피공격이 아닌가? 이거 피공격이 아닌가? 피공격이 아닌가? 내가 더 잘한 AI를 알고 있는 것이다 너는 더 잘해버리지 않는 것이다 너는 더 잘해버리지 않는 것이다 히프 스타릭의 발전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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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보니까 비룡이 동료가 되는 루트도 있는가 보네 아 그것도 달라요? 공격 제중 제중 왠지 도중 명령 파랗긴 명령 참 처음으로 남 Amerika 제중 크라이 내가 tribes 불이 다니던 것들이 합체한건가? 결국은 합체한 것 같긴 한데 내가 이제 잡고 저도 피어져만 안 남았을텐데 야 그걸 만든다고? 둘이 따로 있다가 합체한 것 같은데? 둘이 따로 있다가 합체한 것 같은데? 제타건담은 플라이트 모드를 달아줘야겠네요 안그러면 써먹지 못하겠는데? 이제 또 못맞추겠지? 가볼까 이제 아 짧다 짧아 짧아 이러면 되지 자 부스 대신 자 부스 대신 제가 그냥 정이란 단어를 좋아하는구나 쟤가 그냥 정이란 단어를 좋아하는구나 쟤 열심히 피했는데 그래서 데미지가 얼만데 아 일단은 크리가 안터지긴 했어도 데미지가 좀 애매하네요 더 많이 달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더 많이 달 것 같은데? 뭐지? 가자 합체 공격! 뭔가 아까 그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넌 일단은 열 마였죠? 미나 남았는데 아직 갈 곳이야 너무 되게pieces 걔들은 뭐 따로 놔나 본데요? 얘들 것도 괜찮은데 애니메이션 이것도 열심히 그려놨는데 탐죄자와 사싸도 가타지겔 고잇대 쿠시자시니 시도하라 하아 열심히 때려 열심히 때려 알렐루야가 걔하고 여자하고 기체가 달랐으면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둘 다 같은 계절 타고 가속 필종 불굴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면 걔들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도우령이 없는데 그래도 이걸로 쓰자 애니메이션은 안 나왔으면 안 나올 거예요 웬만하면 물론 다이탄 저런 거를 좀 다른 게 했긴 한데 얘네 끝까지 알았다 밖에 몰라? 야 야 야 야 이걸 못 잡으면 어떡해 아 이거 생각 안 해봤는데 으하 아 다시 이런건 마지가지 아 잠깐만 잘못 들었어 되겠다 니가 끝내자 아 축복 노래를 다 놓쳤네 괜찮아요 어차피 숙련후 때문에 이 미션 다시 해야되거든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탈출이 안되나 봐 이제 어떡할거야 하이 이러니까 착하다니까 얘가 상관이야 얘가 또 어떻게 엮여 있길라 그래 이미 죽었다는거 쟤도 되겠네 후반부가면 쟤도 들어오겠네 후반부가면 쟤도 들어오겠는데 우리팀으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것때문에 좀 그렇게 넣어놨나 보네 어허 4등 효과 풀카운터 아 저런 스킬이 있어 무조건 카운터 아 저 누구도 알아주지 야 스킬이 막가네 그냥 아 뭐 음 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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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로우즈? 뭐 그렇겠죠 지금 보니까 자기소개하고 있어 자기소개하고 있어 기억이 없어 새채단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이낙트? 모빌 슈츠 시작하자마자 터진거 아 그래요 어느정도 애들이 다 풀리고 난 상태로 들어오니까 지금은 조에 대한 얘기를 하나요 아니 근데 건담하고 슈퍼로봇은 좀 다르지 않나? 음 그 대신 저게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하하하 아 얘한테 분명히 한국말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이상한 말만 하지? 아 얘한테 사긴 살았네요 못 보도 내가 나타났어 결국 끝나는거야 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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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저 그걸 물어보지 않았잖아 지금 전달하네 이야기는 그냥 끝이야? 야 이건 사놓으면 좋겠다 일단은 다시 할거라서 아 숙련도 진짜